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IBM 두남자 투익에서 두남중인 남자를 맡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6강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6강은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의문사 입문분들을 쭉 배워왔습니다. 의문사 입문문의 yes no 답변이 불가능한 그런 의문분들이었고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비동사 조동사라고 하는 일반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yes no 답변이 가능한 그런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 바로 한번 출발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 의문문 먼저 한번 볼까요? 비동사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동사를 특히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오는 한 3, 4단어의 덩어리 자체를 사실 많이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저랑 문제를 풀어가면서 패턴 같은 것들 정리하면서 조금 더 알아가도록 할 거고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죠. 의문사 의문문 관련들에게 yes no 답변이 가능한데 yes no 생략도 많이 합니다. 생략도 많이 해요. 생략하면 듣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참고하시고 저희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저희 이론 부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페이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yes not no에다가 부연 설명으로 답변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yes no 뒤에 오는 부연 설명이 중요하죠. 왜? yes no로만 끝내지는 않을 거니까요. 맞죠? yes no와 어울리는지 질문의 내용과 맞는지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 한번 볼까요? Is Miss Saito out of the office today? 입니다. out of the office 라고 하는 건 사무실에서 벗어나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aito씨 사무실에 없나요?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맞죠? Saito씨가 오늘 출근 안 했나요?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으며 어쨌든 사무실에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요. yes but she'll be in tomorrow. 오늘은 없습니다만 내일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 선택지 이렇게 but이 포함되어 있는 선택지는 답이 나온 것들을 쭉 분석해 봤을 때 확률적으로 답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yes but, no but, thanks but 이런 것들 많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no she's in. 아니 오늘 출근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상대방이 알고 있는 의견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she라고 하는 거 Miss Saito라고 하는 Miss를 she로 받을 수 있기는 하나 Left it at home이라고 하죠. 집에 남겨뒀어요라고 하는 건 결국 질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되어 있는 거 외에도 결국 at이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where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Where did she left her wallet? 맞죠? Where did she leave? Where did she leave her wallet? Where did she leave her jack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she left it at home. 집에 두고 왔대.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맞죠? 오케이 그러면 yes, no가 생략된 겁니다. 생략되면 사실 더 까다롭다라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질문 한번 보시면 그러면 was there 과거 시즈네요. 맞죠? was there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의 뜻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was there 하면은 있나요? 있었나요?라는 뜻이에요. was there 하면은 있었나요?가 되겠죠. was there 말고 is there이라고 하면은 있나요?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was there은 있었나요? is there은 있나요?가 되겠죠. 그래서 was there heavy traffic on the highway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highway, 고속도로에 교통체증이 있었나요?라고 해요. heavy가 들어갔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었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it was not that bad. 뭐 그리 나쁘진 않았어. 뭐 괜찮았어. 이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it was better than yesterday. 야 어제가 진짜 심각했지. 어제는 완전 주차장이었지. 그것보단 나아. 이런 느낌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오답인 건데 okay, I'll take the train입니다. 내가 기차 탈게.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전혀 답이 될 수가 없는데 traffic이라고 하는 교통과 그 다음에 기차라고 하는 게 연상이 조금 되기는 해요. 아주 그렇게 연상 속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우회적 답변입니다. 우회적인 답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모른다라고 하는 거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답이 되게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지금까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오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Are we still going to pick up the clients at the upper tomorrow? 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픽업은 진짜 말 그대로 주어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우리 뭐 한국에서도 말이 쓰죠. 우리 픽업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공항에서 내일 고객을 픽업해 올 거니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I've already arranged the car 이 되겠죠. arrange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저는 이미 차 준비했어요. 내일 픽업하러 갈 거예요. 라는 뜻이 되겠죠. yes를 생략한 것 같아요. 맞죠? yes, I already picked up the car. 아, sorry. I arranged the car. 이미 차를 준비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let me check with the team manager. 팀 매니저랑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합니다. 선택지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답이 많이 된다라고 했죠. check 이라고 하는 단어 포함된 선택지 답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답이 됐죠. 결과적으로 매니저랑 확인한다는 건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이 문제 화면에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남기는 거 아시죠? 고르는 게 아니라 남겨보세요. unit 4 is Higgins Publishing Company a British firm? A no, his books are sold out. B yes, but it has offices worldwide. C it's a firm offer. 오케이 같이 한번 가볼까요? 뭐래요? is Higgins Publishing Company a British firm?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슨 컴퍼니가 British firm이냐라고 해요. British는 영국이고 firm은 회사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컴퍼니가 영국 컴퍼니냐 영국 firm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is 명사 a British firm이라고 해서 명사가 영국 회사니? 라고 하죠. Is Higgins Publishing Company a British firm? 무슨 컴퍼니가 영국 회사야? no, his books are sold out. B yes, but it has offices worldwide. C It's a firm offer. 오케이 정답은요 정답은 우리가 이런 거 답 많이 나온다라고 했던 걸로 잘 가셨나요? 정답은 B인가요? Is Higgins Publishing Company a British firm? 맞죠 Higgins Publishing Company Higgins 출판사가 영국 회사니? 라고 했더니 Yes, but it has offices worldwide. B어치이 포함되면 답이 많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But it has offices worldwide. 가 되겠죠. 뭐 British firm이기는 한데 전 세계적으로 브랜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사무실들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A 한번 가볼까요? A는 No, his books are sold out. No, his books are sold out. 일단은 비동사로 묻고 있기 때문에 yes, no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글쎄요. 히스라고 하는 것을 히스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질문이 없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상되는 걸로 소거할 수 있잖아요. 맞죠? 여기 보시면은 Publishing Company라고 하는 게 출판 회사고 Book이라고 하는 것과 충분히 연상되는 거고 연상되는 건 오답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 아시죠? Sold out이라고 하는 건 매진된 이라는 뜻입니다. C 한번 가볼까요? C는 It's a firm offer. 질문에 firm이 있고 선택지에 firm이 있습니다. 이게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답 처리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앞으로 쭉 설명이 되기는 하겠지만 질문에 나온 firm이라고 하는 건 회사고요. 선택지에 나온 firm이라고 하는 것은 단호한, 확고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이런 거를 하나의 단어에 다른 뜻이 있다고 해서 다이어라고 하죠. 여러 개의 뜻을 가진 거. 다이어는 거의 오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단 스킬적으로 보면 동일 발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속어도 가능하고요. 의미도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체크업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전히 화면에 집중해서 체크업 가보도록 할까요? 갑니다. Number 1 Are you planning to go shopping tomorrow? A It's a textile plant. B No, I have to work. C Yes, I heard that too. Okay. 자, 질문 한번 잡아볼까요? 뭐래요? Are you planning to go shopping tomorrow? Are you planning? 너 계획 중이니? 이런 덩어리가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Are you planning to 동사라고 해서 너 동사할 계획이니인데 여기 동사에 뭐가 들렸어요? Are you planning to go shopping tomorrow? 맞죠? Go shopping입니다. 너 내일 쇼핑 갈 거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Are you planning to go shopping tomorrow? 너 내일 쇼핑 갈 거요? A It's a textile plant. 너 내일 쇼핑 갈 거니? B No, I have to work. 너 내일 쇼핑 가니? C Yes, I heard that too. Okay. 아, yes, 너의 매력적인 오답이 있기는 하나. 정답은 B로 잘 가셨나요? Are you planning to go shopping tomorrow? 맞죠? 너 내일 쇼핑 가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No, I have to work. 아, 나 일해야 돼? 라고 합니다. 바쁜 건 답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 내일 바빠. 그렇기 때문에 못 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쁘다는 뉘앙스의 선택지는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 한번 가볼까요? A는요? It's a textile plant. It's a textile plant. 라고 하는 건데 음, 질문에 뭐가 있어요? Planning이 있고요. 선택지에 plant가 있어요. 텍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직 아니면 뭐 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옷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질문에 plan이라고 하는 건 계획. 선택지에 plant는 여기서는 식물이 아니고 공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발음적으로 유사하잖아요. 유사한 발음 소거하시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유사한 발음과 동일 발음이 있다면 동일 발음은 가끔 답이 돼요. 유사 발음은 거의 오답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C 한번 가볼까요? C는 일단은 heard라고 하는 건 과거죠. 들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질문 보시면 Are you planning to? 면 너 할 계획이니? 라고 미래를 묻고 있기 때문에 heard라고 하는 과거 시재가 올 수 없다라는 거. 맞죠? 시재가 일치하지 않으면 오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100%는 아니죠. 예외가 있을 수 있기는 해요. 맞죠? 그러나 거의 시재가 일치하지 않으면 오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조동사 의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의문문은 Do not, have not, will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조동사로 시작하는 질문이고요.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의문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호동사 잘 듣는 거 결국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핵심 부분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한 yes, no 가능하겠고 yes, no도 생략할 수 있겠죠. 생략하면 The 어렵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저희 두 조동사 의문문 먼저 보겠습니다. 두 같은 경우는 뭐 두로 물어볼 수도 있고 뒤에 뭐가 따라 나오냐에 따라서 The로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저런 것들이 어쨌든 과거로 바뀌면 Did가 되겠죠. 맞죠?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 동사는 원형으로 따라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Do you think? 라고 해서 의견을 물을 때도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Do you think? 라고 묻고 주호동사 형식도 가능한데 이런 것보다 문제 하나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질문 보시면 Do you have the keys? Do you have the keys? 너 열쇠 가지고 있니? To the conference room Conference room으로 라고 해석할 필요 없이 Conference room 열쇠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Oh no! They're back in my office입니다. 사무실을 두고 왔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Happens to everyone 누구나 다 저지르는 그런 실수죠. 그 다음 볼까요? Jane has them. Jane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5단계 한번 보시면 I tried. 시도를 했으나 But it was locked. 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스킬적으로 보면 키 라고 하는 것과 lock. 잠그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때요? 뭔가 연상되기도 하기 때문에 소거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말고도 Do you have the keys?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니? 라고 했는데 It was locked. I tried. 뭐 이런 식으로 시제 또한 과거로 나왔기 때문에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have으로 묻는 조동사 의문문인데 have 뒤에 주어 뒤에 그 다음에 과거 문사 pp라고 하는 형태가 오는 거죠. pp라고 하는 거는 뭐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형이 있고 그 마지막에 있는 거 있죠. 사진을 찾아보면 세 개 나오잖아요. 그거를 pp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 보시면 have you hired the new accountant가 되겠죠. accountant가 회계사인데 새로운 회계사 고용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yes, he'll start work next week 이 되겠죠. 그가 다음 주에 일을 시작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생략도 가능합니다. 맞죠? 너 새로운 회계사 고용했니? he'll start work next week 다음 주에 일 시작할 거야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는 내가 아는 한 그렇지 않다 라는 뜻이거든요. 맞죠? 이런 것도 선택지 나오면 확률적으로 답이 많이 되는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not that I know of 이런 거는 그러면 to introduce a new assistant 입니다. assistant 라고 하는 건 토익에 나오면 거의 비서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to do의 동사가 온 거죠. to do의 동사가 오려면 질문은 why겠죠? 맞죠? to do의 동사가 답이 되려면 질문은 why일 가능성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입니다. will이랑 그 다음에 should로 묻는 기타 조동사 의문문인데 이런 것들 형태도 will이나 should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가 따라 나오겠죠? 질문 한번 볼까요? will you help me with this new program? 이 되겠죠. will you help me 도와줄래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일 수도 있고 저거 하기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도움 좀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sure, I'll be right with you. be right with you 라고 하면 당신과 곧 함께 하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오답은 it was very helpful 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질문에 help가 있고 선택지에 help이 있기 때문에 소거하는 것도 괜찮고요. 질문에 will 이라고 하는 시제가 무슨 시제인가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t was 라고 하는 과거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제 또한 일치하지 않으니까 버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랬면 볼까요? should we change shipping companies? 라고 합니다. 우리 배송 회사를 바꿔야 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shipping company가 배송 회사거든요. 그랬더니 yes, that might be more efficient.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랬면 볼까요? I didn't ship them. 입니다. 일단은 질문에 ship을 그대로 썼죠. shipping에 ship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동일 발음을 소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조동사 should 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미래를 얘기해요. 우리 바꿔야 할까? 라는 미래죠. 그럼 질문에 이렇게 should 가 나와 있는데 선택지에 과거 시제가 나오잖아요. 오답일 확률이 되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질문에 should 가 있고 선택지에 과거 시제가 나오면 거의 오답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 조동사 문제 풀어볼 텐데 요거 화면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Do you use the public library? A Turn right on main street B Because I return the books C Yes I go there every week 오케이 앞에 덩어리가 중요하네요. 뭐래요? Do you use 너 쓰니 라고 합니다. Do you use the public library? 맞죠. 뒤에 뭐가 나왔죠? Library 쓰니 가 되겠죠. Library 이용하니 사용하니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여기에 명사에 library가 왔기 때문에 너 library 도서관 이용하니 가 되겠죠. Do you use the public library? 너 도서관 이용하니 A Turn right on main street B Because I return the books C Yes I go there every week 오케이 정답은요 Do you use the public library? 맞죠. 공공도서관이죠. Public 그랬더니 Yes I go there every week 매주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혹시라도 틀리신 분이 계시다면 도서관이랑 거리가 너무 멀고 도서관이랑 심리적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한번 가볼까요? A는 Turn right on main street Turn right on main street 라고 합니다. Main street에서 Turn right 하세요. 뭐 오른쪽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 길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public library 가 되겠죠. 공공도서관으로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래요? 라고 했더니 Main street에서 Turn right 하세요. Turn right on main street 이런 거 가능할 것 같고요. B는요? Because I return the books Because입니다. Because가 답이 되려면 질문은 Why겠죠? 맞죠? Because가 답이 되려면 질문은 Why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도 어떻게 소거할 수 있을까요? 연상되지 않나요? Library라고 하는 도서관과 Book이라고 하는 것이 연상되기 때문에 소거 가능하겠죠? 자 아래에 있는 체크업 풀어볼 텐데 이것도 화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한번 남겨볼까요? 갑니다. Number one Did you go to the budget meeting yesterday? A Okay, I'll ask later. B No, it was cancelled. C Oh, is it ready? Okay 뭐래요? Did you go to the budget meeting yesterday? 이것도 중요한 덩어리는 Did you go to? 가 되겠죠. Did you go? 너 갔어?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id you go to 명사 Did you go to the budget meeting yesterday? 저 명사에 뭐가 들어갔나요? budget meeting 다 못 들어도 그냥 미팅만 들어도 돼요. 너 미팅 갔냐? 가 되겠죠. Did you go to the budget meeting yesterday? 너 미팅 갔냐? A Okay, I'll ask later. 너 미팅 갔어? B No, it was cancelled. 너 미팅 갔니? C Oh, is it ready? 정답은요? 정답은? Did you go to the budget meeting yesterday? 맞죠. budget meeting 갔어? 라고 했더니 No, it was cancelled. 아니, 취소됐어. 라고 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 취소라고 하는 cancel이 포함된 선택지도 확률적으로 답이 되게 많이 됩니다. 또한 극단적인 팁으로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cancel 나왔다고 고르지 마시고요. 다른 것들 모르겠는데 cancel은 들렸다라고 한다면 고르시면 답이 되게 많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많이 물어봐요. 이거는 뭐 과거로 물어보는 건데 야, 우리 그 뭐 그 product testing 하기로 한 거 우리 제품 테스트 하기로 한 거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그거 취소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cancel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선택지가 확률적으로 답이 많이 됩니다. A 한번 볼까요? Okay, I'll ask later. 맞죠. Okay, I'll ask later. 이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시제적으로 볼게요. did라고 하는 과거를 묻고 있는데 I will이라고 하는 미래 시체가 나왔기 때문에 소고하시면 되겠습니다. C로 한번 가볼까요? C는 Oh, is it ready? Oh, is it ready? 뭐 이거는 그냥 해석상 답이 안 돼요. 준비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죠. 맞죠? 시제도 안 맞잖아요. did라고 하는 과거 시체고 Is it ready? 준비됐어? 이렇게 묻는 건 시도 맞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실전 테스트 문제 풀어갈 거고요. 저희 네 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었더라도 뭐 풀었어도 상관없고요. 안 풀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저랑 한 번 더 풀고 여러분들끼리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저랑 또 추가로 풀어볼 거니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저희 9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9 Do you think my suitcase will fit in the car? A Thanks, I'd rather stand. B Not much, thank you. C Why don't we give it a try? Okay. Do you think my suitcase will fit in the car? Fit in the car Do you think my suitcase will fit in the car? 뭐래요? Do you think 명사 will fit in 명사라고 해서 너 명사에 명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근데 여기 명사에 뭐가 들어갔나요? Do you think my suitcase will fit in the car? 맞죠. Suitcase가 fit in the car. 차량에 들어갈 거 같아. 라는 뜻이 되겠죠. 미국 발음일 때는 T를 부드럽게 발음하기 때문에 fit in the car인데 영국 발음이나 호주 발음일 때는 발음이 Do you think my suitcase will fit in the car? 맞죠. fit in the ca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라고 묻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A Thanks, I'd rather stand. B Not much, thank you. C Why don't we give it a try? Okay. 정답은요? 정답은 Do you think my suitcase will fit in the car? 맞죠. 제 차에 들어갈까요? Why don't we give it a try? 맞죠. Why don't we give it a try? 가 되겠습니다. 대묵기는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give it a try 라고 하는 표현이 시도해보다는 표현인데 한번 시도해보자 어떻게 뭐 끼워넣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한번 볼까요? A는 Thanks, I'd rather stand. 맞죠. Thanks, I'd rather stand. 가 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만 차라리 서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앉을래?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Do you think you wanna Do you wanna sit next to me? 내 옆에 앉을래? 뭐 이렇게 물어봐야? Thanks, I'd rather stand.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냥 서 있는 걸 선호합니다. rather이라고 하는 건 선호하다. 차라리 뭐뭐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B 한번 소거합니다. B는 Not much, thank you. Not much. Thank you. 입니다. Not much는 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뭐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떻게도 물어볼 때 쓰냐면은 여러분들 왜 외국 애들 인사할 때 What's up?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What's up?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되게 의아해가지고 I'm fine. Thank you. I'm you.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걸 How are you? 할 때 쓰는 거고요. What's up?이라고 하면은 원래 그게 What's new with you? 라고 해서 뭐 새로운 일 있니?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럴 때 Not much. Thank you. 뭐 별거 없어. 고마워. 물어봐줘서. 그냥 이 정도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Not much 아니면 nothing much 이렇게 해도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 회화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회화 관심 없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으로 갈까요.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15 Were you assigned to the Baxter project? A That's not her signature. B An important customer. C Yes, along with Sanjeev and Nina. Okay. 같이 한번 잡아볼까요? Were you assigned to the Baxter project? Were you assigned to? 가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건데 Were you assigned to? 라고 해서 너 to 이하에 배정받았니? 가 되겠죠.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기는 해요. 정확하게 못 듣더라도 뭐가 들리세요? Were you assigned to the Baxter project? 무슨 project는 들리잖아요. 너 무슨 project에 배정받았니? 배정되었니? 이런 뜻이겠죠. Were you assigned to the Baxter project? A That's not her signature. B An important customer. C Yes, along with Sanjeev and Nina. Okay. 정답은요. 정답은 C인가요? Were you assigned to the Baxter project? 맞죠. 무슨 Baxter project라고 하는 것에 배정되었니? 배정받았니? 그 project 배정받았어? Yes, along with Sanjeev and Nina. 맞죠. Along with가 되겠죠. Along with는 누구와 함께 배정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사람과 함께 배정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두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은 글쎄요. 뭐 이런 짐작을 해봐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자산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맞죠. 금융자산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한 분은 글쎄요. 부동산 자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집은 맞죠. 아무래도 비싼 집이 아니고 싼 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산지이브가 나와가지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분은 금융자산은 많지만 부동산 자산은 별로 없다. 이유는 산지이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That's not her signature. That's not her signature.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녀의 사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이게 질문에 나오는 단어와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가 연상되면 오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질문에 보시면 assign 이라고 하는 게 배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예를 들어 sign만 듣는 거예요. sign. 맞죠. assign. sign 하는 거 우리 sign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뭐가 나왔어요. signature이 나오면 signature 자체가 sign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연상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소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B 한번 소거할까요? An important customer. 중요한 고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글쎄요. 질문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네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 갑니다. Number 19 Is the laboratory going to be remodeled soon? 뭐래요? Laboratory가 실험실인데 실험실이 going to be remodeled 가 되겠죠. 그러니까 명사가 going to be remodeled soon 인데 저기 명사의 laboratory라고 하는 실험실이 들어갔어요. 맞죠. Is the laboratory going to be remodeled soon? A. We can just take the stairs. B. The results from the experiment are in. 명사가 곧 개조돼? Actually work has already begun. 정답은요? 정답은? Is the laboratory going to be remodeled soon? 맞죠. 실험실이 곧 be remodeled 개조될 거니? 라고 했더니 Actually work has already begun. 이런 게 되게 까다로워요. 맞죠. 이유는요? 시제가 안 맞죠. Be going to 라고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already begun 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시작됐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작하다가 begin 과거형은 begin begun 이 분사 형태인데 has already begun 이미 일 시작됐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석을 보니까 해석이 충분히 되고 말이 되죠. 맞죠. 이런 예외적인 것도 있기는 하다라는 건데 너무 예외에 집착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시제 불일치는 거의 오답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고요. laboratory 라고 하는 게 실험실인데 이거는 미국 발음과 영국 발음이 다르니까 발음 한번 잡아보자면 미국 발음일 때는 laboratory 해볼까요? laboratory 시작 laboratory 한 번 더 laboratory 가 되겠고요. 영국 발음일 때는 액센트가 옮겨가서 laboratory 시작 laboratory 한 번 더 laboratory 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A 소거하겠습니다. A는요 We can just take the stairs We can just take the stairs 입니다. 우리 그냥 계단으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답이 되려면 elevator 고장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Elevator 고장 났어. We can just take the stairs. 그럼 뭐 두 다리 멀쩡하니까 우리 뭐 계단으로 가지 뭐 이런 거 가능할 것 같고요. B는요? The results from the experiment are in. 음 이거 experiment 라고 하는 것은 실험이란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experiment 그래서 이게 연상되는 거예요. 맞아요. 가 실험실이고 experiment 라고 하는 게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안다면 훨씬 더 소거하기 편할 것 같고 모른다면 뭐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연상 소거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저희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20 Did the cleaning service confirm for next Friday? A The event was a huge success. B I haven't checked my messages yet. C Because it was dirty. 오케이 같이 한번 볼까요? 뭐래요? Did the cleaning service confirm for next Friday? 그러니까 무언가가 confirm 되었니?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맞죠? 뭐가 confirm 됐니? confirm이라는 표현을 사실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는 한데 여기서 Did 명사 confirm for 요일이라고 해서 명사는 요일을 확정해줬니? 즉 그 요일에 오기로 했니? 뭐 이 정도의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 문맥이 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Did the cleaning service confirm for next Friday? 어쨌든 요일을 확정해줬어? The event was a huge success. 요일을 확정해줬니? B 요일을 확정해줬니? Because it was dirty. 오케이 C는 아니고 맞죠? Y라고 물어야 되니까. 정답은? Did the cleaning service confirm for next Friday? 맞죠?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I haven't checked my messages yet. 맞죠? I haven't checked my messages yet. 이 되겠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Ask, check, find out이 포함된 선택지는 답이 많이 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메시지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가 되겠습니다. 모르는 건 답이 많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건 답이 많이 된다. 시작 모르는 건 답이 많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A 한번 가볼까요? The event was a huge success. 아, 이벤트는 아주 큰 성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되면 이벤트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땠어? 라고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How was the event you organized? 야, 네가 준비한 이벤트 어땠니? The event was a huge success. 야, 참 huge success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성공이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로 가볼까요? C는 Because it was dirty. 고민할 거 없어요. 맞죠? Because 라고 하는 것은 Y로 물어야 되는 거고요. 굳이 또 왜 냈냐? 다른 스킬적인 걸로 가보면 clean과 dirty라고 하는 것도 연상되잖아요. 맞죠? 돌아오면 청소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동사, 조동사의 문문 이제 yes, no 답변이 가능한 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일반의 문문이라고 하는데 일반의 문문은 yes, no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부정의 문문 부가의 문문을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손을 내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바이